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그 딴게 아니라 오늘은 그 아들러에 네 보시는 자루 막한 제품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어 저는 그 야스다 리가레스다 하고 그 비슷한 라인의 계열의 신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설명을 읽어보니까 인솔이 천연가죽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그 뭐지 오 가죽 같진 않은데 이거 인솔이 아니라 그건가 뭐 여튼 뭐냐 그 뭐지 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비교군에 대한 신발이 엄밀히 보면 미지노의 오렐리아 네오 5 시리즈 제품과 아 식스의 디에스라이트 뭐야 뭐 팀말고 디에스라이트 엑스플라이 4 이런 시리즈와 같이 비교할 만한 제품이구요 특징적으로 보면 신발 자체에서 느껴지는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어 그 고전적인 축구화의 핏의 그 성형과 이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신발 자체의 컨셉이 어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금 현대적인 축구화의 트렌드에서 보면 미지네오와 이 그 뭐냐 이 엑스플라이 4의 컨셉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경량화와 함께 그 유연한 그리고 캥거루 가죽의 피팅감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발의 피팅감을 높여서 플레이 하는데 최적의 그 피팅감을 제공하는 형태의 심바인 반면에 이 아들러의 자룸막한 같은 경우는 어 그런 컨셉과는 좀 벗어나 있는 그 아들러의 그 현대적인 하이브리드 축구화를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재미난게 신발들이 다 일본 브랜드에서 일본 그런 뭐지 로컬의 축구화를 만들어내는데 그 나라 안에서 브랜드들 간에서 축구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에서 이렇게 차이가 조금 조금씩 달라서 각 브랜드마다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성향이나 특이점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되게 흥미롭습니다 물론 나이키하고 아디다스도 큰 부분에서는 다르게 가는데 전체적으로 인공 그 피어 써서 제품이 좀 별로라는 느낌은 공통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고 제가 말하는 것도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일본 축구화들 같은 경우는 그 일본식의 특유함의 미니멀함 이라든지 브랜드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을 추구하는 만드는 방식이 되게 디테일하게 다르게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되게 흥미로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축구화를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축구화 같은 경우 이 중족부에서 앞에까지가 캥거루 천연가죽이 쓰여 있구요 요 뒤에서부터는 인조 피역이 쓰여 있는데 인조 피역에 일단은 그 가죽을 만져봤을 때 피팅감은 굉장히 부드럽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타에 보면 네오3나 슈퍼플라이 엑스4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가피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서 피팅감을 올리고 그 유연하게 그 뭐지 움직일 수 있게 역량화까지 예상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랑은 되게 반대해요 그러면서 이 가지는 장점이 뭐냐면 피팅감 자체가 부드럽게 유연하게 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얇게 발을 잘 감싼다는 느낌이 드는 거 반대로 두툼한 형태의 그 이 중간에 있는 그 가죽에 형성된 게 발의 홀드감을 두텁게 꽉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쓰인 여기 지금 이 안쪽에 만져보면 패딩 처리와 함께 그 가죽의 소재가 스웨이드와 유사한 스웨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인조 피역을 써서 신발을 신었을 때 중간에 발목을 잡아주는 피팅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발부분에 대한 피팅감 자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좀 뭐지 호렌조하고도 확실히 좀 다르고요 예전에 리뷰했던 제 기억에 신었던 네오 시리즈의 느낌하고 엑스프라이 포아우도 좀 다른 것 같아요 훨씬 좀 두텁고 패딩감이 있고 잘 밀착해 주는 느낌의 신발이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호렌조는 잘 못 느꼈었는데 이 자료마칸 신으면서 이 텅 부분에 대한 이 피팅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그 뭐라구요 고정성도 좋고 얇으면서 발등에 좀 잘 감긴다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얇게 해가지고 스웨이드 타입의 그런 거를 신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왜냐면 네오 시리즈는 보시다시피 다 거의 그런 형태거든요 인조피역의 얇은 스웨이드 타입에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게 그거랑은 다르게 이 안감의 그 엄브렐라 산가? 맞나? 그 소재를 잘 써가지고 이게 굉장히 빳빳하게 전 느껴질 줄 알았는데 부드럽고 착 감겨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텅에 그 피팅감이 좋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끈은 뭐 여지없이 말할 것 없이 이게 밀도가 되게 좋아서 끈을 묶고 나서의 발을 등을 잡아주는 피팅감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퍼 자체는 캥그로가죽 앞에 이 천연가죽이 굉장히 눈에 선명할 정도로 중간 부분이나 다른데 성형이 너무 잘 됐고 너무 부드러워서 신발을 신었을 때 부드러운데 이 앞쪽에 이 쉐이프가 느껴지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그러니까 한 3-4년 전부터 생각했던 그 발가락을 모아주는 형태의 그 일본식 축구화의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발가락을 좀 편하게 해주면서 발을 앞을 잘 감싸주는 형태여서 타이트하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할게 이제 아웃솔 부분하고 미드솔하고 이제 인솔 정도일텐데 미드솔하고 인솔이 결합... 미드솔하고 아웃솔이 결합되어 있는 기본적인 강성이 여기... 여기 가운데... 여기를 빼놓고는 여기를 빼놓고는 여기하고... 여기가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기존의 네오나 아식스... 그 DS 라이트X 플라이4나 너무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추구하고 있는게 뭐냐면 경량성을 추구하는 느낌의 모델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라운드에서 전체적인 신발에 여기까진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데미지가 덜 가게 충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여기는 유연하게 발을 굽히면서 이 앞발에서 필요한 부분에 스프린트를 해줄 수 있는 구조적인 그리고 이 앞부분에 지금 이 플레이트가 좀 두껍거든요 이거는 이 홀앤접트 느꼈던 건데 추진력을 할 때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오히려 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는 이 쉐이프가 동그란 부분에 대한 이 부분도 이렇게 가만히 만약에 지면이 인조 잔디라고 해서 짧은 상태에 별로 안 좋겠지만 인조 잔디가 길고 천연잔디가 긴 상태라면 발이 충분히 푹 들어가서 이 뒤쪽에 대한 스터드 배열이 좀 딱 들어가서 뛸 수 있는 상태로 했을 때는 이 자체에 스프린트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이 모양 자체를 만들기 위한 모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앞부분에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디자인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웃긴게 전체적으로 가죽이 쓰이거나 얇게 쓰인 것도 아니고 소재가 너무 얇게 들어가고 부드럽고 한겹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신발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경기력을 원만하게 플레이 하면서 사용자의 그 데미지나 피로노적을 적게 가고 웃기게 앞부분은 스프린트를 위한 무조건적인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앞에 가 되어있는 모양은 여러분들이 발가락에서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을 이렇게 앞으로 펼 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구요 발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 앞에 힘을 주는 모션을 취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냐 이미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발을 굽히는데 이렇게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제품 자체에 느껴지는 일단은 미드솔과 아웃솔과 이 신발의 어퍼에 대한 느낌은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기본적으로 플레이 할 때 축구를 발현할 수 있을 때 기본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 바탕 이거는 오히려 야스다 쪽에 그 디자인 방식하고 많이 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야스다 리가레스타 같은 경우는 풀캥거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축구와 비교하기에는 디자인적인 컨셉에선 맞지 않다 근데 오히려 미즈노 네오스리즈하고 아식스 엑스플라이4 랑 비교하면 같은 하이브리드지만 경량화를 추구하는 형태의 축구는 또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게 저의 보는 리뷰하는 관점이구요 그 다음에 인솔도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강성이 휘어지는 여기 부분에는 플렉시벌한 그 뭐지 소재를 써서 연결을 했고 여기 앞부분하고 여기 중간에 부분은 무조건 휘어지지 않게 뭔가를 딱딱한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클래식한 그 축구화를 만들어내는 그 축구에 필요한게 어떤 요소일까 라고 아들러가 해석하는 방식이구요 보시면 여기 인솔이 두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인솔 왼쪽에 있는 인솔 같은 경우는 요게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여기가 훅훅 이렇게 들어가요 훅 들어가요 훅 딱딱한 부분에 대한 신발이 딱딱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인솔이 1차적으로 착화감에서의 그 딱딱함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인솔 부분이 힘을 주면 이브웨이 폼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뭐 아니면은 하여간 플라스틱 고무 같은데 우레탄이거나 이게 점점 발을 눌러가면서 이 부드러운 폼 같게 발이 아마 발가락에 밖에 성형이 될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인솔을 신고 축구화를 이렇게 신는 부분은 천연잔디에서 아니면은 제 기준으로 맨땅에서 두 가지를 사용할 때 신을 수 있는 세팅이고 인솔을 넣어가지고 옆부분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발 그대로의 사용자의 착화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에 이 리얼라인 인솔을 보면 이거는 검색하다 봤는데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리얼라인 여기에서도 그 충격을 흡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이유는 인조잔디에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딱딱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인조잔디에 스터드가 박힐 때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발에 대한 피로도를 더 줄여주기 위한 거고 기본적으로 이 축구가 가지고 있는 아웃솔의 강성도 딱딱하기 때문에 그 딱딱함에 딱딱함에 부딪쳤을 때 사용자가 느끼는 거는 딱딱함에 대한 피로감이 엄청날 거거든요 충격도 플러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인솔을 바꿔서 이렇게 여기를 꼈어요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늘어난 거 이걸 위에를 눌러보면 지금 여기가 인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방부로 이렇게 충격해서 내리는 부분 이 아들러의 리얼라인 인솔을 넣으면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인조잔디에서 아니면 발에 어느 정도 촉촉한 망염이나 내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발의 피로도가 높은 사람을 위한 두 가지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들러가 생각하는 이 축구화에 대한 환경적인 현대적인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재해석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또 웃긴 게 미즈노 네오 시리즈나 엑스플라이4 시리즈와 같이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심산이 너무나 보여서 좀 독특하면서도 진취적이고 좀 고전적이면서도 의외로 축구화 자체를 이런 축구화다라고 새롭게 해석해서 보여주는 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들러의 자루 마칸 같은 경우는 아 그리고 그걸 이야기했구나 그러니까 호렌조 같은 경우에는 이 인솔을 꼈을 때 이 힐컵이나 이 여기 뭐지 그 발 뒤꿈치에 대한 홀드감이 조금 루즈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불편하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 자루 마칸 같은 경우는 이 아들러의 리얼라인 충격업소 인솔을 썼을 때 느껴졌던게 어 이 뒤꿈치하고 발목까지 발등까지 홀드감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래서 어 이 커버력 자체가 발목 부분에 커버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스터드가 필요한 제품을 신으시는데 그 뭐지 어 족조각 망염이나 이런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들러의 어 그를 구입하셔서 이 리얼라인 인솔을 같이 사용하시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대한 느낌인데 이게 호렌저도 그렇고 이 제품도 그렇고 앞에 약간씩은 남는 느낌이에요 그 그리고 이거를 썼다고 해서 앞부분이 꽉 들어 차진 않아요 왜냐면 이 인솔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발가락 이후에 그 중간 중간하고 발꿈치 뒷부분까지 에 대한 높이가 그냥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앞에 꽉 차가지고 이쪽이 막 그 뭐지 엄청 막힌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솔을 요걸 두개를 겹쳐놨는데 이렇게 보셔도 그렇고 반대로 인솔을 요렇게 겹쳐놔서 보더라도 이 앞부분에 대한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앞부분에 대한 두께에 대한 부분의 차이는 오히려 특정 부분에 발가락 부분에서는 리얼라인 인솔이 오히려 더 얇으면 얇았지 리얼라인 인솔이 오히려 더 얇으면 얇았지 더 두꺼운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스터드가 있고 접촉한 망이 있고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 때문에 내가 축구가를 사야 된다고 하면 자료막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리얼라인 인솔과 함께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아 그리고 스터드 배열에 대한 안정성인데 개인적으로 스터드 배열에 대한 안정성은 막 엄청 최상위급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놀랬던 스터드 배열이나 클래식한 부분에서 완성도가 높았던 건 야스다의 리가레스타 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리스가레스타 보다는 못하다 근데 제품 자체가 주는 스터드의 그것도 그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에 대한 방식이 안정성과 스프린트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라운드에 박혀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발이 스테이블리티 그러니까 지면에 닿았을 때 엄청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한 디자인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축구라는 운동이 안정성으로 높아서 그래야 되는 운동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해드린 자로마칸의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그 만의 일본식 스터드 축구화 중에서도 이게 그 자기들만의 색깔을 내면서 전통적인 방식을 구현을 해서 사람들에게 축구화를 제공을 하지만 결국에는 축구화에 기본적인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그걸 해석하는 방식이 브랜드마다 디테일하게 다르면서 되게 재미있는 제품이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게 고리타분하게 옛날 방식의 올드한 축구 할거라는 것만 생각했는데 적재적사의 요소에서의 그런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착화감에 대한 해석은 오히려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제품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리고 사용자를 서포트하는 이 축구화 자체의 기능에서도 한번 신어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축구화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스터드의 높이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좀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주주안디의 상태가 매우 좋은 곳이 아니라면 축구화를 신었을 때 약간 높이가 높게 느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축구화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그라운드에서 어떤 그라운드에서 어떤 축구화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건 본인이 몸상태도 있겠지만 모든건 본인의 판단입니다 만약 본인이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 싫어하는데 불편하다 뭐 부담이 너무 많이 간다 발목이 무리간다 피로는 심한 것 같다 그러면 그건 바로 다른 축구화로 갈아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터프화로 말이죠 그런거 참고해 주시구요 저는 이 자료마칸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리뷰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히 일본 축구화는 보는 맛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